약축값이 후해서 뒷골 군밭에 꽁밥을 심고 잖아가 새 쫓은 사람도 없고 해서 저네 거 언제든지 뭐 고놈어 꽁이 맨 안껏 파딘게 잖아가 룸이 트는 놈을 거 달부튀갑 해가미 싸그리 조졌잖아가 왜서 그런지 아는가 꽁이 원래는 하늘에 사는 닭 이랬다 잖아 옥황상자가 몹실뱅이 들려서 꽁을 보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꽁밥을 파오라 이랬다 잖아 개인기 요것들이 파드가 한다른 먹어보니 이건 뭐 보통으로 마시운게 아니 잖아 그래 요것만 파먹고 가야지 가야지 하며 여적지 파먹고 있었다 잖아 옥황상자가 가만히 있을테기 욕자 잖아 천둥은 이미 갈게되면 이놈의 꿈이 그 말에는 올라가죠 예예 요거캐거든 요거캐거든 박음에 담아가지고 올라갈게요 하고 돼지는 신용을 한다 잖아 마을이 감사합니다.